4천평이라고? 잠깐만, 4천평이면 어느 정도야. 다 내면 안 되는데. 콩 농사가 뭔지는 알아? 몰라요. 불법이라고 해서 콩 열매를 봤나. 와, 4천평. 와, 이거 뭐야. 어우, 축구장인데? 아닐 거야. 이걸 오늘 하시게요? 형님, 왜 이렇게 날씬한가 했더니 많은 노동량으로 인하여. 콩 농사만 지금 가족 대대로 하시는 거예요? 네, 아버지부터. 아버님부터요? 물려받으신 거예요? 지금 저 보니까 못 보던 기계가 스카이콩콩 같은. 저게 지금 콩 씹는 겁니까? 네, 저게 콩이 파종교예요. 파종교? 네. 뒤에 약간 과자 같은데. 먹을 수도 있나요? 아니요, 지금 소동량을 묻혀요. 소동량을 묻혀요. 그런데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, 주인님? 제가 저를. 아, 진짜? 멀리서부터 속았죠. 갑시다. 가시죠. 지금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? 네. 지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그래요? 그리고 흙이 되게 바닥이 좋아. 그러니까요. 바닥이 이제 고라야 콩이 잘 숨겨진 거예요. 아니, 되게 약간 백사장 같아요. 땅이 너무 부드러워서. 그래. 눈밭에 걷는 느낌이에요. 그런데 어떻게 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콩이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요, 저요? 확인해 볼까요? 네. 제 거는 많이 안 띄는데요, 지금? 워낙 많이 넣었어요. 저거 불량 아닙니까? 나왔을 텐데. 아, 이제 들어가네. 아, 이제 들어가네. 어, 그럼 다시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 혼자 갔다 올게요. 네. 혼자 갔다 왔으면 돼요. 왜냐하면 저 해 드려야지. 갔다 와요. 그래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? 빨리 와요. 형! 오우! 아, 다시 해야 돼. 이런 소리가 나야 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저 끝까지인 거죠. 그렇습니다. 우와. 우와, 광활하다. 고맙습니다. 와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